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남자 토익에서 LC 파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YBM 스타트 토익 LC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레슨 1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데이원 사진을 묘사하는 시제와 텔 구문까지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LC의 기본에 대한 발음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짝 다뤄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에 집중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두남자 토익 YBM 스타트 토익 LC 강좌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초 LC 강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기초 LC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실전 문제 풀이에 조금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LC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론을 아는 것도 전혀 나쁘진 않지만 이론을 어느 정도만 알고 결과적으로 들어가면서 풀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또한 들어가면서 이론을 좀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 강의 그 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단어 테스트가 초반에 진행됩니다. 뭐 가끔은 미리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그 다음 강좌의 강의를 외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날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에 관한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 시간 다음 강좌부터는 단어 테스트가 진행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단어를 철저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단어에 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강의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 부분에 교재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페이지를 잘 따라서 책을 넘기면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페이지들을 저희가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페이지들이 조금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단어들 같은 경우는 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꼭 스스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물론 여러분들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풀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채점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익은 물론 좋은 강좌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학습이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리뷰를 철저히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의 토익 실력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철저하게 리뷰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리뷰 방법들을 잘 따라서 리뷰를 매일 시간 철저히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당부의 말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발음적인 부분들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은 총 4개국의 발음이 등장을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 발음, 영국 발음, 그 다음에 캐나다 발음, 호주 발음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나눠서 배울 때는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을 배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통 미국 발음과 캐나다 발음이 발음이 좀 유사하고 그 다음에 호주 발음과 영국 발음이 발음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차이를 내는 것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음 쪽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 오우 라고 하는 알파벳 발음인데 미국에서는 보통 아 로 발음을 하는 거고 영국에서는 오우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보시면 이거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발음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하게 no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미국 발음으로는 영국 발음으로는 not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토익에는 잘 없어요. 실제로 영국 원어민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잉글랜드도 있고 뭐 스커트랜드도 있고 뭐 아일랜드도 있고 좀 다양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not, that's not right.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토익에는 그렇게 딱딱한 발음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발음이 나오는데 일단 미국 발음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국 발음 들어보면서 차이점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not 있죠? a 발음으로 copy copy 복사하다 copy a 발음 box box job job 우리가 좀 익숙한 발음이에요. a 발음들로 그 다음에 영국 발음을 한번 가볼까요? not 맞죠? not는 아닌데 그렇다고 no도 아니고 약간 중간 발음이 not not 그렇게 발음이 나겠죠. 그 다음에 copy 설마 이 copy는 아닐 거고 발음 자체가 copy 약간 copy는 아니고 copy copy 맞죠? 약간 중간 발음의 느낌이에요. box box 맞죠? 바 보 중간 발음인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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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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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맞죠? 한번 쭉 들어볼게 미국 발음 영국 발음 not copy box job not copy box job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 발음입니다. a 발음. 이게 미국에서는 에 로 발음이 나는게 영국에는 아에 가깝게 발음이 나는데 요거는 실제로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pass pass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뭐 축구 같은 게임 같은 거 볼 때도 pass 한다고 하고 넘겨줄 때도 pass 를 하죠. pass 하나 그 다음에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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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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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익숙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다 라는 동사죠 그러면 영국 발음은 어떻게 나을까요 에 발음이 아 로 바뀌면서 그렇게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묻다 ask 가 아닌 어떻게 ask 로 발음이 나겠죠 그 다음에 after 입니다 after 이 아니라 after 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last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런데 이 last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미국 발음일 때 last로 발음이 나는건 동사일 때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난주라는 표현 last week 이거는 미국식에도 last 이라는 발음을 합니다 이게 동사일 때 지속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일 때 last로 발음이 나고 영국 발음일 때 las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것도 한번씩 쭉 들어보고 갈게요 pass ask after last pass ask after last last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e e a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발음할 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둘 다 라는 뜻을 가진 either 이라는 발음이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either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보통 i로 발음을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fragile 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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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깨지기 쉬운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왜 소포 같은 걸 소포 같은 걸 보내거나 할 때 어 속에 귀중품이라든지 조금 깨지기 쉬운 걸 보낼 때는 보낼 때 그 보통 상자 박스에 보면 fragile 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가거든요 그 fragile 깨지기 쉬운 뜻을 가진 겁니다 fragile fragile 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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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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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의 뜻을 가진 either neither 둘 다 아니다의 뜻을 가진 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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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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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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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이 아니라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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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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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ither 사투리 중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맞죠 그 다음에 d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neither neither 맞죠 미국 발음은 neither인데 영국 발음은 neither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옛날 노래이기는 한데 그런 노래도 있기는 해요 뭔가 어 왜 이게 영국 연인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 중에 뭐 you say either i say either you say 이런 노래 진짜 있어요 진짜 있기는 있어요 you say tomorrow i say tomato 뭐 이런 노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미국 발음 영국 발음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들 어쨌든 특히나 이 두 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들 문장을 들으면서 빈칼 한번 쭉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각각의 문장을 두 번씩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 there is a box on your desk 한 번 더 there is a box on your desk 맞죠 미국 발음 영국 발음 한 번씩 들려 드렸습니다 정답은 there is a box on your desk 맞죠 there is a box on your desk 이렇게 나왔습니다 box가 정답이고요 2번은 I can send you a copy I can send you a copy I can send you a copy 이 되겠습니다 after 그 다음에 4번은 미국 영국 다 들어 볼게요 a woman is passing a folder to her colleague 맞죠 passing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이 났죠 passing으로 났죠 a woman is passing a folder to her colleague passing은 넘겨주다 건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our colleague 동료에게 넘겨주는 거죠 a woman is passing a folder to her colleague 오케이 5번도 people are walking in the same direction in the same people are walking in the same direction 그렇죠 direction인데 이게 영국 발음일 때는 발음이 어떻게 나죠 people are walking in the same direction 맞죠 same direction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모음들을 배웠고요 이번엔 자음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 발음 아시죠? r 발음 이게 미국에서는 혀를 굴려 부드럽게 r 영국에서는 r을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간에 r과 끝에 r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r 발음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있죠 really? 이런 단어예요 영국 발음은 r 발음 안 하면 이게 발음이 really가 아니라 으에? 으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 발음을 안 하기는 하나 중간 r가 끝 r 발음을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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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이죠 미국 발음은 short short r 발음을 살리니까 short wear wear 입다 착용하다 there there there이죠 there 거기에 there 그럼 영국 발음으로 가볼까요 도어 도어 도어가 되겠습니다 야 너 먹는 거 나 좀 도어 r 발음 없으니까 한국말 같기도 하네요 맞죠? 도어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rt short r이 탈락되니까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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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겠고요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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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wear이랑 발음이 되게 유사한 느낌이긴 해요 wear 이 발음은 사실 왜 의문사 wear이랑 그것도 사실 영국 발음인데 r 발음이 탈락되면 발음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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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너 잘못했으니까 한대 t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엉덩이 there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r이 탈락되니까 굉장히 한국어스러운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맞죠? 그래서 r 발음 다 탈락되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 r 탈락되는 건 막상 처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어쨌든 흐름이 같기 때문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고 갈게요 door short where there door short where there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t 발음이라고 하는 건데 t 발음은 사실 그 영국 발음은 좀 강하게 내뱉는 느낌이 있고요 미국 발음은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ㄹ 발음 가깝게 나거나 아니면 ㄷ으로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data data data죠? t 발음이 ㄹ로 나면서 data data data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lot of 맞죠? t가 ㄹ로 바뀌면서 a lot of a lot of a lot of 이렇게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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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아주 익숙한 컴퓨터 이해 되겠고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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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입니다. 영국 발음으로 가보면 data data t 발음을 살리니까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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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앞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느낌으로 강하게 t 발음을 하면서 data data 이렇게 발음이 나요 요거는 하나만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호주 발음일 때는 발음이 또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거든요 호주 발음일 때는 두 개의 발음이 나와요 호주 발음은 첫 번째는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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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나와요 data 그 다음에 또 하나 data data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호주 발음은 data data 요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ata 넘어가 볼까요 a lot of a lot of a lot of t 발음을 살리니까 a lot of가 아니라 a lot of a lot of 맞죠? 그렇게 발음이 나고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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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 살리고 letter letter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듣고 갑니다 data data a lot of 컴퓨터 letter data a lot of 컴퓨터 letter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nt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n 뒤에 t가 올 경우 미국에서는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서는 t를 그대로 발음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막상 이거 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center santa 둘 다인데 center 맞죠? 미국에서는 center 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죠? 영국에서는 당연히 santa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거부터 entertainment 맞죠? enter이 아니라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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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탈락이 되는 느낌이죠? 그 다음은 interview interview interview가 아니라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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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internet internet t가 없어지면서 interne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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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ta 실제로 이게 영국 발음일 때는 스펠링도 다르기는 해요 영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센트레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센타 이렇게 읽는데 영국은 스펠링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엘씨에서는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인터뷰 인터넷 센터 엔터테인먼트 인터뷰 인터넷 센터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TN 발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TN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미국에서는 T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영국 발음에서는 T를 그대로 발음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TN 발음으로 끝난다 라고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걸 기억하셔도 돼요 T A I N 이렇게 끝나는 거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T랑 N이라고 하는 스펠링이 단어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 N이 먼저 오고 T가 뒤에 오고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T가 끝에 오는 것 아니라면 어쨌든 T 발음은 생략이 보통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어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이거 배신감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마운튼으로 알고 있었던 게 마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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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먹는 발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발음 중에 익숙한 거는 사실 중요한 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 먹는 발음의 대표 주제라고 볼 수 있기는 하죠 마운튼 그 다음에 버튼 버튼 단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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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겠습니다 릿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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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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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라고 하는 거죠 파운튼 파운튼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발음을 살리는 영국은 마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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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을 다 살리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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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 다 살리고 릿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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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겠죠 이거는 라이트 롯트 릿든 라이트의 쓰다라는 라이트의 과거 분사 형태죠 파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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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을 다 살려서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한번 쭉 듣고 갑니다 마운튼 버튼 릿든 파운튼 마운튼 버튼 릿든 파운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쭉 받아쓰기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한번 들어볼텐데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미국 발음 영국 발음 순으로 한번씩 들어가면서 받아쓰기 합시다 뭐래요? 도어 오픈 이 되겠습니다 도어 오픈 영국 발음인데 이게 를 발음이 좀 나죠 이건 외의 발음을 하면 도어 오픈 인데 도의 를 완전 탈락시 발음이 좀 애매하거든요 발음 하기가 도 도어 오픈 도어 오픈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국 발음처럼 굉장히 굴리는 건 아니고요 도어 오픈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You should wear safety gear You should wear safety gear 맞죠 You should 뭐래요 Wear 이 되겠습니다 You should wear safety gear 맞죠 Wear You should wear safety gear Wear safety gear safety gear 이라고 하는 게 보호 장비를 뜻하는 겁니다 보호 장비 착용하셔야 돼요 A lot of people are waiting in line A lot of people are waiting in line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A lot of A lot of people are waiting in line A lot of people are waiting in line Waiting in line 이라고 하는 게 일렬로 줄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은 Miss Kim called to arrange an interview Miss Kim called to arrange an interview Arrange an interview 라고 하는 게 일정 인터뷰 일정을 잡다 arrange가 일정 등을 잡다가 되거든요 Miss Kim called to arrange an interview 인터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 The training manual will be written by Friday Be written The training manual will be written by Friday 맞죠 Be written 입니다 Be written은 작성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Friday까지 작성될 것입니다 The training manual will be written by Friday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지금부터 파트 1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배웠던 그 발음적인 부분들은 그냥 큰 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아 요게 영국 발음이구나 아 요게 미국 발음이네 그럼 요런 것들은 요렇게 발음이 나는구나 라는 개념을 익혀가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런 기본 틀은 내가 아직 정확하게 숙지가 안됐다면 한번쯤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영국 발음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 발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파트 1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나왔죠 파트 1은 6문제가 나오거든요 6문제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가 나오는데 사진을 보고 들려주는 4개의 보기 중에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고르는 파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시험지로 가시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시험지 문제지에 나오는 겁니다 사진은 문제지 나오고요 시험지에 나오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선택지는 들려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지에 나오진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들려주는데 이걸 들으시고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할 선택지를 고르는 거다 A. She's writing on a sheet of paper 쓰고 있다 쓰고 있지 않죠 B. She's using a photocopier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겠죠 C. She's fixing a copy machine 수리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A. She's opening a drawer drawer을 열고 있다 그것도 아니니까 정답은 B.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괜찮으시죠?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거를 정답을 100%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을 속아가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오답을 다 제켜내면 결국 남은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첫 번째로 동작이나 상태 위치를 잘못 묘사하는 것들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자분이 using 하고 있는데 She's fixing a photocopier Fixing이라고 나왔으니까 수리하는 건 아니죠 소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진에 없는 단어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없는 단어가 들리면 정말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답입니다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She's opening a drawer이라고 나왔어요 opening 열고 있는 건 아니에요 drawer, 서랍장 서랍장은 사실 나오지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he's opening the lead of a copier lead of a copier입니다 lead가 뭔가요? 뚜껑이거든요 copier 복사기에 뚜껑을 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3번입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헷갈리게 만든다 사실 파트 1은 발음이 비슷한 걸 내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마시는 커피 그 다음에 복사의 커피가 있습니다 She's making coffee 커피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She's making a copy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커피는 마시는 커피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나 더 뭐 이런 걸 안 물론 더를 붙일 수는 있겠죠 She's making the copy for me 그 커피를 그 커피를 나를 위해 만든다고 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를 안 붙이죠 그런데 복사라고 하는 건 함부를 할 때는 a copy가 되는 거고 여러 부를 할 때는 making copies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형태가 되냐 안되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단수일 때는 어가 붙냐 안붙냐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이어로 헷갈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이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 뜻을 가진 걸 다이어라고 하죠 첫 번째 보시면 She's holding a copy of a newspaper 카피가 나오니까 복사? 어 이거 맞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카피 of a newspaper은 이런 newspaper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 있죠 카피 of a book도 마찬가지예요 책 같은 것도 종이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을 셀 때 아 카피라고 하면 한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복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다이어미라 She's making a copy 복사를 하고 있다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나요? Park라는 단어 있죠 Park 그건 뭐예요? 공원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그게 Park라고 하는 게 차량 등을 주차하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다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Part 1에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 표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나눠서 배울 거냐면 각각의 시제 같은 것들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접목을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문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LC는 결국에는 형태를 기억해서 들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법은 RC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배워서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지 LC는 결국 들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기억해서 들어서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라고 나왔죠 현재 형인 건데 사진을 묘사할 때는 뭐뭐가 있다 뭐뭐한 상태다 처럼 현재 시제가 많이 쓰인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접시들이 비어있다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The plates are empty Plates가 비어있다 이런 거 Are 현재 형을 쓴 거죠 식탁 위에 접시들이 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 아시죠 어디에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인데 There are plates on the table Table에 plate 접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모퉁이에 있다 라고 나온 거는 Plant is in the corner Plant 가 식물이죠 Is in the corner Or is 다 현재 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현재 형들을 토대로 체크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들을 채워가도록 할 텐데 이것도 두 번씩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은 없네요 사람은 없고 지금 침대가 있고 램프들도 있고 한 사진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 There is a bed between the lamps 한 번 더 갈게요 There is a bed between the lamps There is there are 구문으로 나왔죠 There is a bed between the lamps입니다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사이를 뜻하는 거죠 Bad이가 램프들 사이에 있다 There is a bed between the lamps 정답이고요 The door is closed 도가 어떻게 됐대요 The door is closed The door is closed 닫혀있다 The door is closed 맞죠 Is closed Be closed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닫혀있는 상태다 저기 보시면 도가 닫혀있네요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림 속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이나 진행 중인 상태나 상황을 묘사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 있죠 They are setting the table Set the table 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을 차리는 건데 결국에는 set the table for a meal 이 생략된 거로써 식사를 하기 위해 상을 차리는 거니까 테이블 위에 접시 같은 걸 놓고 있거나 아니면 은식기류 같은 뭐 fork knife 같은 걸 놓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다 They are wearing long sleeves Wearing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게 될 텐데 wearing은 상태를 뜻해요 입고 있는 상태 long sleeves long, 긴 sleeves 소매거든요 긴 소매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진행에서 주의 상황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e wearing 방금 말씀드렸던 Be wearing 그러면 Be putting on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입고 있다 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사실 putting on은 몰라도 wearing 자체를 입다 라는 뜻이니까 ing니까 입고 있는 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Be wearing은 이미 입고 있는 착용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Be putting on은 입는 중인 동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wearing은 상태 지금 여러분들처럼 옷을 입고 있는 상태 Be putting on은 입는 중 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름 처리를 잘 했습니다 원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효과를 처리를 좀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사실 마땅한 모델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를 좀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자켓을 착용 중인 동작인 것 같은데 맞죠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Be putting on이 맞나요 Be wearing이 맞나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Be putting on이 맞나요 Be wearing이 맞나요 Be wearing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제가 이러고 살진 않잖아요 Wearing은 입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려면 Be putting on Man is putting on a jacket 하면 착용하고 있는 중인 것이 되겠고요 지금 착용한 상태니까 이 표현은 wearing을 써야 되겠죠 Man is wearing a jacket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Putting on Trying on 사실 putting on이랑 같은 표현 하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Putting on은 이 trying on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건 둘 다 착용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Wearing은 상태니까 putting on, trying on wearing 차이점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막간 힌트를 드리자면 wearing은 선택지에 나오면 답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살짝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사실 상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태 이미 뭐뭐해 있다 뭐뭐해 놓았다의 의미로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완료한 상태를 묘사할 때 현재 완료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식탁 옆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여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They have gathered near the table Gathered 모이다 Have gathered 이니까 모여있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씩 들으면서 받아 써볼게요 한 번 더 맞죠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Wearing a tie가 되겠죠 Be wearing 착용한 상태 남자가 타이를 착용한 상태 정답 B는 맞죠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죠 Putting on a jacket Trying on a jacket 맞죠 Putting on a jacket 그런데 영국 발음이니까 미국 발음의 발음이 부드러운 Pudding 이 아니라 Putting A man is putting on a jacket 맞죠 Putting on a jacket 이 되겠습니다 음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 명확하게 Wearing Putting on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에서 A man is wearing a jacket 하면 답이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Putting on 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체크업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People have gathered in a room People have gathered in a room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문인 것 같아요 People have gathered in a room Have gathered 모여있다 방에 모여있다가 되겠고요 B는 Audience Audience라고 하면 청중들이 되거든요 An audience 라고 하는 이유가 Audience는 청중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n audience 라고 보시면 돼요 An audience has assembled in rows 어떻게 An audience has assembled in rows Has assembled 사실 뭐 같은 표현입니다 Gather 모이다 Assemble 모이다 같은 뜻이에요 An audience has assembled in rows In rows 가 여러 줄로 모여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진행 현재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법의 시간적인 개념을 그러면 사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Part 1에서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사진은 딱 픽스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수동태는 수동태는 사물의 위치 사물의 위치를 많이 설명을 하겠죠 맞죠 왜냐하면 수동태라고 하는 건 이미 아실 텐데 사람처럼 능동태는 수동태는 수동태는 수동태를 잘 안 쓰고 능동태를 쓰고 사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하는 걸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사물의 위치나 상태를 묘사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진은 과거 사물의 위치 상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속 사물 및 위치는 현재 수동태와 현재 완료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시겠죠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건 이게 뉘앙스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그게 시작이 돼서 딱 완료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냥 수동태는 그게 어느 시점에 시작된 건 알지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스피킹을 할 때는 근데 사진에서 보면 그게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블라인드가 닫혀있다고 할 때 blinds are closed 사진을 보면 닫혀있죠 blinds have been closed 닫혀있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been이 있잖아요 그럼 해석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동사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원래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어쨌든 동사에서 오는 거니까 동사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들이 식탁 위에 놓여있다 candles are placed on the table be placed는 놓여있는 상태죠 테이블에 놓여있다 having placed니까 placed 되어 있는 상태다 가 되겠죠 on a table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물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주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수동태나 현재 완료 수동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물을 많이 설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묘사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런 사진이죠 얘네들이 지금 벤치에 앉아있죠 they are seated on a bench they are seated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있다 이런 거 사람이지만 충분히 완료로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eople are gathered be gathered 모여 있는 거죠 모여진 거죠 from meeting 미팅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사람에도 쓸 수 있고 현재 수동태도 사람에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사물의 상태를 설명할 때 훨씬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니터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be placed는 놓여있는 상태죠 be placed on the desk 그가 되겠고요 has been turned on light가 has been turned on 켜져있다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light가 켜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the light has been turned on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아까는 상태를 배웠다면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펜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펜을 내려놓고 있는 중인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어가 교체되는 중이다 이런 표현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동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현재 진행 수동태는 말 그대로 수동태이긴 하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냐면 자 보세요 테이블이 세팅되는 중이다 the table is being set 이죠 그러면 테이블이 세팅 되려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being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being은 해석을 뭐뭐한 상태라고 해석을 했죠 being은 동작인 거예요 어떻게 set이라고 하는 게 세팅되는 거니까 세팅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ing set은 세팅되어 있는 상태 being set은 세팅되고 있는 중이다 즉 being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하냐면 여러분들에게 being이 들렸는데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거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선택 시에 being이 들렸는데 사진을 보니 사람이 없네 어떻게? 소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두시긴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being이 들리면 주로 오답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예문 cheers are being placed around the table being 오답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cheers are placed around the table be placed 놓여 있다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have been placed 완료로 나왔습니다 완료 이렇게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로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어도 be being pp being이 들어갔을 때 답이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goods are being displayed 근데 be being displayed는 물건이 전시되고 있는 중일 때도 정답이 되죠 누군가 전시할 때도 근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상태일 때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be being displayed 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빈번한 건 아니고요 예외 동사 중에는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a shadow is being cast 입니다 그림자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빛을 가릴 수 있는 무언가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겠고요 be being cast 마지막으로 a car is being told 입니다 사람 없어도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중인 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익혀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거 특히나 a shadow 가 아니라 a shadow 라고 해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걸 영국 성우가 많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a 발음으로 shadow is being caused on the ground shadow is being caused on the ground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업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씩 한 번 더 여러분들끼리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소문제 잘 풀어보셨죠 1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세 문제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당연히 선택지가 네 개인데 저희가 가볍게 연습을 해본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A man is cooking at the stove B A man is cleaning the stove 정답은 정답은 A가 되겠죠 A man is cooking at the stove 맞죠 cooking at the stove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stove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난로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들 겨울에 손을 쬐는 난로도 되겠고요 아니면 요리하는 range 조리대 조리대는 아니겠구나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는 가스레인지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man is cooking at the stove 오케이 그럼 B 한번 가볼까요 A man is cleaning the stove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A man is cleaning the stove 동사가 틀린 겁니다 맞죠 동사로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A man is cleaning the stove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3번으로 바로 한번 출발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A There is a screen on the table B A meeting room is empty 야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답은 어떻게 갈까요 정답은 B로 가야죠 A meeting room is empty meeting room is empty A meeting room is empty empty가 텅 빈 동의어가 unoccupied입니다 occupied가 원래 점령되는데 un을 붙여서 부정으로 만들어서 unoccupied A meeting room is empty meeting room is empty meeting room is unoccupied가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A랑 조금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There is a screen o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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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Screen까지는 맞습니다만 Screen on the table이 아닌 거죠 There is a screen on the wall 벽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There is a screen on the table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5번으로 가서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A The floor is being cleaned B A cabinet door has been opened 오케이 정답은 정답은 A로 가야죠 The floor is being cleaned Floor is being cleaned 가 되겠죠 The floor is being cleaned 바닥이 청소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Bing은 뭐뭐 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다 청소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The man is cleaning the floor The man is cleaning the floor 이렇게 해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맞죠? Being cleaned는 Clean 되고 있는 중이다 가 되는 거니까 The floor is being cleaned 오케이 B는 A cabinet door has been opened Cabinet door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cabinet이라고 볼 수 있는데 cabinet 도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대요? A cabinet door has been opened opened가 아니라 어떻게 has been closed 가 답이 되었죠 A cabinet door has been opened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드릴 과제는 대부분 단어 암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것들 중에 좀 틀렸던 것들이나 애매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당연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단어 위주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수업 때 진행했던 체크업과 프랙티스 문제들 단어 암기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와 2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단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는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 강좌죠 다음 강좌 단어를 미리 외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외우시고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좌를 쭉 진행을 할 때 이번 강좌와 다음 강좌만 다음 강좌에 있을 단어를 미리 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암기하시고 오늘 배웠던 것도 함께 암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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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잘 했겠네요 이렇게 삼성을 준비해ży 레드 Swed минут HondMom 환기 vs 남수를 peach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 staff 지금은 작가 현재 제 이뤄f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